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도와주세요! 퐁당핑! 여기서 왜 울고 있어? 수영장의 열쇠를 잃어버려서 수영장을 열 수 없다, 퐁당! 어떻게 퐁당! 그런 거라면 내가 해결해줄게! 자, 이제 열어볼까? 이제 안 열리네! 보니, 해결해준다며, 퐁당! 아, 내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볼게!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보니, 여긴 무슨 일이야, 나나? 퐁당핑의 열쇠를 찾아주러 왔어! 아, 그럼 내가 도와줄긴 하나! 고마워, 나나핑! 아, 나나핑! 찾았어! 아, 열정적으로 찾았는데 못 찾았다, 나나? 아, 그렇구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소개팅, 열쇠 어디 있는 거야? 아, 하추핑! 어? 보니, 여긴 무슨 일이냐, 츄? 하추핑, 내가 사실 퐁당핑의 열쇠를 찾아주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어? 사실 내가 열쇠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라도 줄까, 츄? 어? 정말? 정말 나 줄 수 있어? 고마워, 하추핑! 음, 그냥 줄 순 없지, 츄? 내가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걸 주면 하나 줄게, 츄! 맛있는 거? 알았어! 딸기면, 핫추핑 좋아하겠지? 핫추핑! 너가 좋아하는? 짜잔! 딸기를 가져왔어! 음, 오늘은 달콤한 게 더 끌린다, 츄! 오, 달콤한 거? 아, 알았다! 음, 달콤한 빵이면, 하추핑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우와! 하추핑, 여기! 네가 말했던 달콤한 빵이야! 음, 빵은 끌리지 않는다, 츄! 색다른 거 없을까, 츄! 아, 어떡하지? 응! 짜잔! 하추핑, 여기! 와,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다, 츄! 고마워, 퍼니! 내가 열쇠를 줄겠죠! 고마워, 하추핑! 우와! 퐁당핑, 퐁당핑! 짜잔! 내가 열쇠를 찾아왔어! 우와, 보니, 빨리 열어보죠, 퐁당! 자, 갑니다! 이게 아니네! 다시 찾아올게! 아, 어딨지? 어? 꼬딱핑! 어? 퍼니, 무슨 일이냐, 꼬딱? 아니, 그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응? 이게 뭐야? 이것만 붙여놓으면 고쳐나가 올 거다, 꼬딱! 아! 오케이! 꼬딱핑! 나 다 붙이고 왔어! 잘했다, 꼬딱! 곧 연락이 올 거다, 꼬딱! 우와, 기대된다! 아, 꼬딱! 아, 꼬딱핑! 너무 맵는 것 같아! 나는 다른 곳을 찾아볼게! 바이! 바이! 이걸 뭐지? 무슨 램프? 소원핑! 무슨 일이냐 소원? 혹시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말해봐라 소원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줘 알겠다 소원 진짜네? 고마워 소원핑 짜잔 이렇게 많은 열쇠를 찾아왔어 분명히 이 중에 많은 열쇠가 있을거야 뭐야 여기는 열쇠들도 하나도 안 맞잖아 다시 찾아올게 풍덩핑 원상은 못찾겠어 환자다 환자 삐뽀 봉준아 무슨 일이냐 보니 삐뽀 나 너무 지쳤어 삐뽀핑 그럼 내가 치료해주겠다 삐뽀 삐뽀핑 고마워 근데 무슨 일이냐 삐뽀 내가 열쇠를 찾고 있는데 혹시 그냥 보니? 다른 환자가 있다 삐뽀 삐뽀삐뽀 어떡하지? 일단 돌아가 봐야겠다 퐁당핑 나 사실 열쇠를 못찾았어 그럼 난 어떡해 퐁당 울지마 퐁당핑 아 어떡해 뭐야 열쇠가 바로 옆에 있었잖아 좋아 그럼 어디 퐁당핑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포니 퐁당ур 다행히 퐁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